안녕하세요. 연울이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702대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제 6-65, 3460이 서울여자대학교 문제네요. more amiable woman, 더 자정한 여인인,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컷마치코, Mr. Dashwood는 우대부인, 가정법 과거에 걸렸네요. have e and be made이죠. 그보다는 더욱더 존경받는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거죠. 여기 가정법 나와있으니까 당연히 D번이 답이겠죠. had he married가 되겠죠. if he had married하고 똑같죠. 결혼을 했었더라면, 그런거죠. 더 다정한 여인하고 결혼을 했었더라면 Dashwood는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D번이 답이네요. 내려가죠. 3463번, 항공대학교 문제네요. 미스 제인 오스틴은 우대부인, 실패했었을 텐데, 똑같은 문제죠. 답 바로 B번이네요. had he listened to me. 내 말을 들었었더라면, if he had listened to me하고 똑같죠. B번이 답이고요. 뭐, A번, 이건 직설법 조건이에요. 현재 완료가 나와서 가정법이 될 수가 없죠. 과거거리 없으면 가정법이 안되고요. C번은 if he listened to me. 앞으로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지만, 만약 듣는다면의 뜻이죠. 가정법 과거죠. 이게 혼합가정법 될 리도 없고요. 의미상으로는 혼합가정법도 안되죠. D번은 뭐 조건졸도 아니고, 뭐, 뭐 하자마자. 직설법이고요. 아주 곤란하죠. 내려가죠. 3464번 영란대 문제. while he was in the army, 군에 있었을 때, he run the boss, a and b죠. as well as가 아니고, boss가 나왔으니까, and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3465번. 별표 하나 좋네요. 외대 문제. not grammatically correct,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Peter, neither Peter nor I. 가까운 것들에 맞히니까, what을 맞히는 게 맞죠? 뭐, 어디에 맞혀도 what을 쓰겠지만, available for comment yesterday. 어제, 논평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거죠. the crossing of the letter, 편지의 시작은 begins either at the center, 또는 중심부 또는 페이지의 가운데에서, 왼쪽이나 가운데에서 시작한다. 맞죠? C번, he doesn't wanna live in the country. when it grows up, 자랐을 때 시골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고, no, no, 나왔으니까 당연히 부정없고 나왔으니까, and나, and나시니까. 이게 앞으로 나왔으니까, no, does he want to live in the sea. 도시에서 살기도 원치 않았다. 그럼 뭐, 어디 살아요? 우주에서 살라 그러네요. 답은 C번이고요, D번. the special drug force, 마약 경찰인가 보죠? have authority, 권한이 있다. pursue, suspect, do, 혐의자들을 쫓아서 어느 나라로든 들어갈 수 있는 권한. 그 다음, 2번에 처음에 need a student, 어느 학생도, 뭐, 2명이었나 보죠? 어, 어느 학생도, 어, 영어를 할 수 없었다, 이런거죠? 그 다음, 3466번, no longer, 당연히 뭐, 뻔하게, will I think죠? 어, 답은 B번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아, will 이렇게 돼있죠, 여기가. 아, will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서, 어, 이게, will, 여기 이렇게, no longer가, 한꺼번에 회전이동을 해도 된다고 봐도 돼요. will은 가까운데, 열로, no longer는 먼 데로, 열로. 이렇게 회전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앞으로 나오면 주어 기능사 도치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회전이동을 한다, 이런 말로 해도 괜찮아요. 또 내려가보죠. 이번에는, 3465번, 강남대학교 문제는, although he doesn't like most sports, 대부분의 스포츠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he, 아, 병치되어야 되겠죠. 이건 ing고, 이건 현재는 안되죠. B번은 ing, ing, 답이고요. C번, is ing하고 like이 병치못되고요. D번은 would like to be죠. 아, 안되죠. 너무 쉽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